이 집의 문서에도 문제가 있어요? 네 그 문서 때문에 혹시 시비송사가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? 있어요 있어요 그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? 네네네 금방 안 풀리겠는데 그래요? 네 시작된 지 좀 됐는데 그게 금방 안 풀리면 언제쯤 풀릴까요? 금방 안 풀려요 그게 완전히 묶여져 보여요 그래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뭘 어떻게 해 안 풀리는 걸 끝났어요? 안 풀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묶여서 그게 풀려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걸로 보인다고 그래 해결이 나야 되잖아요 어떤 쪽으로든 물론 좋은 쪽으로 나야 되겠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묶여서 해결이 안 나고 이게 뭐예요 엄마? 송사가 좀 있어요 송사가 있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 소송이 좀 걸려 있어요 소송이 걸려서 일을 잘못 시작해서 발을 잘못 디린 거지 그래서 소송이 지금 한 5년 째? 응 그러고 있죠 근데 계속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? 안 풀린 채 안 좋은 채로 끝나나 보다 맞죠? 근데 소송을 5년으로 할 수가 있어요? 소송 원래 4년 5년은 기본이에요 민사 소송? 민사 소송? 응 나는 이게 뭐 해결되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네요 안 좋게 그냥 끝나나 보다 해결이 될 거 같았으면 진작 됐을 거 같아 뭐가 묶인 채로 뭐가 풀어져 보이지가 않아요 음 포기해야겠다 부부 관계는 좋을 수가 없을 거 같아 엄마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잖아 부부 관계 네 네 관심 없잖아 솔직히 말해 저 아빠는 자꾸 다른 데서 어떤 즐거움을 찾거나 이럴 수 있고 엄마는 별로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?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풀릴지 뭐 이런 거요 애들 문제도 그렇고 뭐가 풀려야 되는데 엄마 그 문서는 내가 해결은 안 난다고 얘기했고 그 문서가 해결이 나면 좀 어떻게든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예 붕 떠버리면 그냥 내 거치는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나 싶고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되는 것도 있고 응 근데 문서 해결 안 돼 문서 해결 안 되고 문서 해결 안 되고 지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? 네 떨어져서 사시게 될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응 아 그래요? 응 이상한 일도 아니지 왜? 뭐 왜겠어요 각각 떨어져서 사시게 될 거 같고 응 이사를 하거나 변동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아닌 거 같고 응 내년 후년 이렇게 좀 이동 변동 이렇게 들어오고 응 엄마는 좀 말년이 편안해야 되는데 응 말년이 좀 외롭네요 응 그리고 원래도 사주가 응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좀 가면 갈수록 가족을 갖고 내가 꿀이고 결혼하고 가면 갈수록 외로워 응 응 그리고 엄마도 징그럽게 재미없어 응 사감 선생님 같아 응 응 그냥 고지곳대로 뭐 FM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본인을 느끼지는 않을 거 같아요 다들 그니까 편안하게 보는데 뭐가 편안해 편안하게 편안한 사람 다 죽었어 얘네들은 공부줄이 사주에 있는데 뭐 해요? 하나는 지금 졸업했고 하나는 취직했어요 누가 둘째가? 아니 큰애가 취직했어요 큰애가 취직하고 둘째가 지금 졸업했어요? 네 27인 뒤 졸업을 했어? 네네 얘네들이 뭐 걱정 있어요? 난 괜찮은데 아 그래요? 응 다행이네 애들은 괜찮은데 아 다행이다 응 둘 다 잘 풀려요? 그렇게 힘들 엄마 아빠는 힘들지 몰라도 근데 사실은 이 집안이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응 어 지금 어떻게 꼬인 거지 부부관계도 꼬였고 어 힘들게 사는 사 돈이 없어서 막 이런 사주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? 명예도 따르는 사주고 어 금전도 있는 사주들이고 근데 조금 한순간에 잘못돼서 꼬이고 어 또 저 아빠가 뭐를 했어요? 엄마 사업 응 이게 뭐가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어 있어서 그렇지 힘들게 살아왔다고 볼 수 없거든 할 거 다 하고 살았거든 애들도 가리킬 거 다 가리키고 얘네들은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부모의 덕으로 어 가리킬 만큼 또 가리켰고 어 얘네들이 나쁘진 않아요 어 근데 엄마가 어 여태까지 평탄했 고 누렸으면 어 갑자기 근신 걱정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온 거 같아요 갑자기 응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도 어 이런 식으로 대고 응응응 저 남자는 머릿속에 아직도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? 뭐 이런저런 응 일에 대한 응 근데 그거에 엄마가 질린 거 같아 그래서 어 저 아빠는 끝없이 뭐 가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어 일적으로 자기가 안 되는 걸 자꾸 판다거나 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신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꿈꾸는 것 같은 응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응 이 양반은 사업이 어렵고 응 원래는 교수 같은 사주에요 응 차라리 이 양반이 재물이 아니라 어 이런 사업이나 부가 아니라 명예를 선택했으면 먹고 사는데 너무 지장이 없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융통성도 없고 어 어 자기가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가 사업을 하는 대로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어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엄마 대답을 하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팔자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남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사는 건 명예로 풀었어야지 응 이 사람이 사업에는 인연이 없고요 응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어 또 의심이 없고 의심 없죠 귀가 얇아요 귀가 얇지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남한테 뒤통수 맞고 맞죠 눈뜨고도 코를 베가도 어 그래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의심이 없어 그냥 내일 죽게 모레 죽게 하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 이 사람이 어 마음이 여려요 그렇게 막 맺고 끊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 철명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어 사업은 엄마가 있었어요 이제 차라리 어 근데 본인도 교육자 어 공무원 어 여자지만 어떤 사자붙은 직업 이 집이 지금 사람들이 다 명예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사주에 아빠도 사주에 명예가 있고 엄마도 지금 사주에 명예가 있고 애들도 다 명예를 갖고 있어 어 명예가 있으면 그냥 명예로 풀어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사업으로 욕심을 내고 재물에 욕심을 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가 봤을 때는 아빠가 이제는 안타깝고 그러다 못해 이제 멍막이 되고 어 저를 계속 못 깨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어 이렇게 이만큼 해놓고도 어 정신 못 차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내가 볼 때는 금이 갔고 어 금이 갔고 어 엄마는 어 팔자에 재물이 없는 사주가 아닌데 어 재물이 없는 사주가 아닌데 어 응 이런 원망이 다 남편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치 어 그니까 왼수같이 그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아 절대 안 된다니까 사업 근데 정이 안 가더라고 정 떨어지죠 네 그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냥 응 아니 개발 같은 걸 하거나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저 압박은 마음이 개발을 해 끊임없이 개발을 해 그러니까 개발만 해야 돼 개발을 해서 아이템을 자기가 하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걸 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해 그래서 하여튼 저 사람은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나 나 제일 자식들도 이제는 교육 어느 정도 시켜놨고 이제 알아서 살 거고 근데 제일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그냥 사는 거야 너무 고집이 있어서 아무도 못 말리고 그래서 지금 엄마는 원래부터 지우 겁이 없었어요? 네 근데 지금은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?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마땅치 않고 그래서 내 진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 내 진로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엄마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내 진로 배가 바라보니 corona 헤어지나요? 저 남자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은 뭐 근데 솔직히 헤어지나 지금 이렇게 살아 뭐가 달라요 안 보면 좀 속이 편하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뭐 떨어져서 살게 되거나 이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는 법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완전한 남남은 못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완전한 남남은 안 되겠지만 애들이 있다고 해도 남남이 되려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도 남남이 될 수는 있잖아요 법적으로 남남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저 아빠를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저 아빠 덕으로 산 것도 있잖아 이때까지 저 애들 아빠 덕으로 키웠잖아 그 그거를 자꾸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저 아빠가 저런 성향이면 본인도 살면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아빠가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게 어제오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본인이 내키지 않았었을 건데 이 부분을 생각해놨으면 본인이 돌파구를 생각을 해놨어야죠 지금은 늦었지만 어찌됐든 다른 먹고사는 경제 수단을 좀 찾아야죠 지금 뭐 원망한다고? 답 있어? 애들 아빠 죽일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